ㄷㄷ 나 잘 싸우지? 일곱살짜리 꼬맹이가 라인엘을 잡고 있습니다 나 제일 약한 라인엘이긴 하지만 갑자기 아빠 옆에 오더니 아빠 나 라인엘이랑 싸우려고 하고 오더니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동안 아빠 하는 거 잘 보기지? 라인엘의 공략법을 터득해 줍니다 방세로 왔고 이제 날라야지 이제 날라 좀 봐 팔 뭐해 왜 잠깐만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지금 천천히 하자 던져가자 어 이걸로 뿅망치로 하면 안 돼? 뿅망치기 너무 약하잖아 그래도 마스터스도 어떻게 됐어? 일 일이야? 다 깨졌어? 잠시만 그렇지 이거 아빠도 못하는 건데 튕겨내 간격은 너 누구한테 배웠어 그거 아빠부도 잘해 아빠부도 잘해 너 그 착하게 아저씨 동영상 보고 따라하는 거지? 아니야 그러게 튕겨내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네가 아이 그 아빠가 어 박패스 앞에 그거 내가 아 알려준 거 그거잖아 그거야 우와 우와 대박이다 이거 실패도 안 하고 야 계속 반격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뭐야 우와 대단하다 7살입니다 7살 1912년 4월 19일생 김찬술 7세 어 남자 무직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지금 마스터소드가 없어서 싸움이 길어지고 있는데 마스터소드가 있었으면 벌써 진즉이 깼을 것 같아요 여기 전대중에서 신동인데 응? 슈퍼마리오도 신동이 돼 있는데 아 근데 여기에 아 여깄어요 아 여깄어요 아 아 여깄어요 몰라 아직 몰라갈 거야 명랑치 아냐아냐 좀 무기 파울센거 파울센거이게인데 제일센거 한솜건 한솜건 10짜리? 그 옆에 40짜리 있잖아. 34짜리도 있고 어? 오지 어떻게 해, 조야? 고기! 조야, 에너지 몇 남았어? 거의 다 썼어? 아니, 별로... 뭘 나쁜지... 낚시도, 낚시도 아빠보다 몰리던데... 이겼다! 이겼다! 이겼어? 진짜래? 너 이 소리야! 내가 쳐주라, 가위바위바 보해라. 나 이겼다! 왜 이놈이야? 사둘아, 아빠... 아빠 보고 귀를 한 번 봐야 돼. 라인을 잘 잡아. 라인들이 귀를 한 번 봐야 돼. 여러분, 여러분... 제가 라인을 잡아. 여러분을 잡아, 라인들이 전부 잡아. 내 거라고 하나도 바래. 전 대본 하나. M.I.C 하나. 그리고 부다. 부다. 지금 내가 가진 너는 이것뿐이지만. 시간은 많아. 내게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남아. 이 서석의 하늘 위도 부부신...